강하늘씨 집 떠나와 열차 타고 어떻습니까? 그 씬을 찍을 때 어떠셨는지? 일단 입대를 앞둔 기분이 되게 홀가분하고요. 되게 좋고 그리고 사실 제가 머리 자르는 씬은 다른 영화지만 동주라는 영화에서도 머리를 잘랐었고 그리고 이전에 재심이라는 영화에서도 머리를 되게 짧게 자르고 와서 저는 사실 짧은 머리가 더 편해요. 그래서 왜냐면은 짧은 머리가 왜 좋냐면 세수를 넓게 하면 돼요. 머리를 감을 필요가 없이 이게 얼굴인지 세수를 넓게 끝까지 하면 머리까지 다 감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짧은 머리를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누가 봐도 너무 잘할 것 같지 않나요? 사랑받을 것 같고 가서도 그리고 하늘씨한테 또 하나 고마운 게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원래 군대를 좀 더 일찍 가려고 했어요. 근데 제 영화 이제 홍보를 위해서 자기가 조금 더 밀어서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되게 되게 사실 어려운 선택이거든요 그거는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누가 봐도 군생활 너무 잘할 것 같고 과연 이 친구는 군대에서는 또 어떤 미담이 나올까요? 왜 그래요? 진짜 왜 그래요? 저도 제일 궁금한 부분이에요. 군대에서 나오는 미담 미담 또 궁금합니다. 뭐 PX에서 나오는 미담 이등병 때는 어떻게 했으며 제대하기 전에는 또 어떻게 챙겼을까 이런 미담들이 얼마나 또 미담이 나오겠어요? 얼마나 쏟아질까 아 정말 굉장히 무서운 고창으로 나올 겁니다 저는 마지막을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예 열심히는 뭐 늘 하시니까 좋습니다